안녕하세요 부양란 무풍입니다 조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부양을 소개하네요 멋지죠 맥시마입니다 모닝 글로리아 그 유명하던 모시아이 세미알바 입니다 완전히 색상에 하고는 대비가 되죠 멋지죠 정말 이 모시아이는 지난해 히로타시 농장에서 선별품 제가 받은거 분양 받은 거구요 이 모시아이 세미알바는 오래전에 제가 기르고 이래가 했던건데 꽃 크기가 완전 달라요 이 모시아이는 아마 작은 사이즈에서 이렇게 예쁜 꽃이 피니까 이래 가지고 선발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꽃은 제가 이래 좀 아주 대행정이고 아마 품위있게 꽃이 엄청나게 크게 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 노빌리오 입니다 거의 다 저어가는 상탭니다 이제 덴드리시전 프리물리오 입니다 프리물리오 노빌리오 해보자 뭐지 저어? listen to my heart 넌 내 맘이 보이니 listen to my heart 넌 내 맘이 들리니 내가 알던 세상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이런 감정 사랑일까 여기까지에요 알 받으러 많이 하니 지금 시작이요 으 아 아